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지금 이 시기쯤 됐으면 아마 기말고사도 끝났을 것이고 여름방학 동안에 여름방학까지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 학생부를 정리하고 있을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수시체제는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수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시간으로서 교과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입시와 결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나 치대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교과 전형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으로 아무래도 올해 조금 많이 변동되는 사항들 중에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험생의 감사로 인한 변수가 아무래도 큰 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선발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와 작년에 6월 평가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인원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재학생은 작년도보다 5만 7천여 명 정도 학생들이 줄었고요. 졸업생은 2,500명 정도 학생들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졸업생 같은 경우 작년에 밀레니엄 베이비 학생들이 재학생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인원이 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올해 대학을 가게 되는 2001년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5만 7천 명 가량이 줄게 돼서 이 영향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크게 올해 교과 전형이나 기타 다른 전형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계열별로 나눠서 조금 인원을 파악해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수학 나형의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입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만 9천여 명 정도 학생들이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수학 가형의 과탐을 선택하는 아무래도 상위권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생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만 3천 명 정도 가량 더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학 나형의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 숫자도 지금 1만 명 정도가 감소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과생의 감소 추이가 입문계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재학생 숫자 자체도 지금 작년에 학생들과 올해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한 것을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입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이 있는 학교에 1등급은 4명, 2등급은 11명까지 등급을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등급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학생들 숫자들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똑같은 개념으로 수능 응시자의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에 보시는 것처럼 인원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 지금 270점을 맞은 학생이 작년에 누적 비율로 6.4% 정도의 상위 누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누적 인원이 지금 15,000명에서 13,000명 정도로 한 2,000명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다 보니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 숫자 자체도 상대평가된 수능에서 감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을 잘 맞는 학생들조차도 전년 대비 되게 많이 감소할 것이라 아무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되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등급을 맞는 학생들 숫자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올해 어떻게 보면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시에서 지원을 하실 때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다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라를 막론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서라도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학생부 성적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권에,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으로 작년도보다 어떻게 선발 인원이 변화됐는지 좀 살펴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보다 한 50명에서 한 4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선발 인원이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인원 대비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선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명지대학교나 당국대학교, 경기대학교처럼 작년보다도 지금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감소한 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입시 커트라인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계열별로, 학과별로 인원의 차이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일단 전체적인 인원수는 지금 수도권에서 한 400여 명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100%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요. 보통 석차 등급을 활용한 산출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산출하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학들은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별 표시되어 있는 국민대나 아주대, 그리고 한국외대,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올해 전형방법이 조금 변경된 대학이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짚어드릴 거고요. 참고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전년도에 교과로 선발을 5배수를 1단계로 하고요. 두 번째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었던 대표적인 중위권 대학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가천대학교는 지금 이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교과 전형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천대 정도의 중위권, 중화위권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내신이 조금 좋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천대학교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수능 성적에 의한 면접을 응시 여부를 따져서 갈지 말지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는 유일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변경된 전형방법들에 있어서 크게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1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1 전형은 고교 인원의 4%까지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물론 학교장 추천 2라고 하는 종합전형까지 같이 선발을 하는 추천을 하는 인원이 4%인데 지금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1단계가 교과 100이었고요. 2단계가 면접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만 통과가 된다면 2단계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교과 50%에 면접 50%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과의 성적을 2단계에서 반영하는 걸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1단계에서 통과가 돼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낮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배수, 2배수, 3배수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 3배수의 커트라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면접 100%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됐다고 하면 올해는 그런 영향들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고려대학교 작년에 입시 결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3배수를 1단계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쟁률이 3.49대1로 웬만하면 1단계가 통과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보통 다 3대1에서 조금 낮으면 2대1인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식품자원경제학과는 2.1대1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면접을 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조차도 원래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적은 인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면접을 응시하고 수능 충족이 된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3.49대1이 1.87대까지 떨어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충원되는 인원까지 합쳐지게 되면 지금 보통 고려대 학교정치원 원전형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1.1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작년에 의과대학은 실질 경쟁률이 0.8대1로 속된 얘기로 미달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원자가 지원을 안 해서 미달이 된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1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합격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식품자원경제나 간호학과나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1대1로 지원하고 1단계만 통과됐다고 하면 수능 최저만 마쳤다고 하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숫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고려대 학교정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이 교과 전형의 50%가 반영이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내지는 성적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수능을 충족하는 학생들 숫자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더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면 이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대 같은 경우 교과목 원점수를 작년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보통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자기 원점수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속된 얘기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90점이 넘습니다. 다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 90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 4등급, 좀 심한 경우 5등급까지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학생들을 뽑겠다고 작년까지는 원점수를 반영해 줬던 걸 올해부터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고나 자사고에 원점수가 높으면서 대신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이 이 전용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학교가 이제 단계 전용에서 일갈 합산 전용으로 변경되면서 아무래도 작년에 조금 보험성으로 교과 전용으로 수능 이후에 내신 면접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었던 전용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작년에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성적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80% 그리고 출석 봉사 20% 반영하는 게 교과 100% 그리고 교과 100% 반영하던 걸 출결 봉사까지 반영을 하는 걸로 변경됐는데 이거 변경된 거 정도는 크게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용 같은 경우는 반영되는 교과목 수나 반영되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성적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년별 가중치 없이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같은 주요 교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경기대처럼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영되는 교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은 조금 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3학년 1학기의 비중과 2학년의 비중이 40%씩 들어가는 광운대나 이나대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 성적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년별 가중치까지는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만 작년 대비 변경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영어 수학 사회나 국어영어 수학 과학에서 잘 본 과목 4과목을 선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총 국어 같은 경우는 5학기 동안 5번 정도의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번 중에 못 본 거 한 번은 뺄 수 있었던 대학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목 5과목이 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반영된다. 탐구 영역 과목 사회나 과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어영어 수학은 대부분 다 이수한 과목들이 거의 다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해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 그리고 국민대 그리고 성신대여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최저기준이 없다가 생기거나 전년도에 최저기준이 1개 3등급이었는데 2개의 등급합 6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하겠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미반영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세계영역 등급합 7, 자연계열은 세계영역 등급합 8입니다. 되게 쉽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2개 영역 등급합 4 정도를 충족하는 최저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보통 10대 1이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그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생기는 현상은 아무래도 이 최저기준 때문에 성적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년도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진 대학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덕성여대가 작년에 세계영역 등급합 8,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등급합 6 정도로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되게 낮아도 이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시켜서 되게 낮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현상이 조금 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영역 등급합 2기였었는데 2개 등급합 4, 중앙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계열 같은 경우 세계 등급합 5에서 올해는 세계영역 등급합 6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저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면서 내신 성적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다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기준을 없애면서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입시 결과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형방법이라든가 수능 최저기준에 변경된 사항들 같은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쌓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변경된 사항들이 어떻게 입시에 적용됐고, 그 적용된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들이 형성돼서 내가 지원하기 유리한 학과가 어떤 것인지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